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얼굴을 동안이라고 하고 반면에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통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노안이다 동안이다 이렇게 나이만 알면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사람 얼굴이 왜 노안이고 저 사람 얼굴이 왜 동안인지 학문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그 노안을 동안으로 바꾸는 수술 기법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보통 주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안 노안을 판단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얼굴 비율에 있어서도 동안 얼굴형이 되기도 하고 노안 얼굴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영상을 올려드리는 중안부 비율이라는 게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동영상에서 즉 중안부가 얼굴에서 눈썹에서부터 코 끝까지를 중안부라고 그러는지 눈 아래서부터 입 가운데까지를 중안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안부에는 이 뼈를 담당하는 중안부 골질과 또 이 겉으로 보이는 코의 길이 인중 길이 등에 중안부 육질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안부 골격에 상응하는 코 길이 인중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과 골격구조 모형에서 보시자면 눈동자에서 콧구멍까지는 코 길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고요. 노란선의 콧구멍에서부터 파란선까지는 그 오른쪽 그림의 그 해골 모형으로 보자면 상악치조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육질로 본다면 인중 그리고 입술과 입 벌어짐으로 인한 윗니 모임에 속하게 되는데요. 제가 진료 오신 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리, 키라 나이틀리, 또 송혜교 등의 이렇게 예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이 윗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윗니발이 보이는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아니 입에 이렇게 힘 빼고 있으면 저절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맨하탄의 트리베카에서 성형외과를 개헌하고 계시는 그 시드니 콜맨 선생님의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너무나도 그 노화의 핵심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 제가 이것저것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젊은 여성도 입에 힘 빼고 있고 나이 든 여성도 입에 이렇게 힘을 빼고 있지만 그 젊은 여성은 윗니가 보이고 그 나이 든 여성은 아랫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선에서부터 파란 선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 즉 상악치조골의 수직 길이는 똑같습니다만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서 노화에 의해 윗니 보임이 아랫니 보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젊은 여성의 사진을 보겠는데요. 왼쪽과 같이 얼굴의 중앙부 길이가 짧아 보이는 여성의 골격적인 중앙부의 뼈 길이는 오른쪽에 하얀 선 사이의 길이 즉 빨간 사각형 길이가 뼈 길이인데 콧날개가 쳐져 있지 않고 인중 길이가 짧아서 얼굴 중앙부 길이는 노란 사각형으로 인식이 되어 얼굴이 짧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골질의 중앙부 길이는 긴데도 불구하고 육질의 코 길이 인중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하얀 사각형의 윗니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분이 수십 년간 나이를 먹어 노화가 된다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서 입술에 힘을 빼더라도 윗니가 보이지 않게 되고 노란 사각형의 길이가 빨간 사각형을 넘어서 더 길어지게 되면 극기하는 아랫니 보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면 어린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눈에서부터 윗니발까지의 뼈의 길이가 뭐 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육질이 짧아서 예쁜 것이겠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뼈의 길이는 그대로다 할지라도 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그 중안부 긴 얼굴이 되게 됨으로써 나이 든 얼굴 처진 얼굴 그리고 또 미운 얼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안부의 노화 현상은 뭐 일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텔러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 선에서부터 노란 선 사이에 인중 길이가 늘어나면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 인중 길이 대 턱 길이가 1 대 2라고 하면은 예쁜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쁜 비율이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처지게 되면 상안검성형 수술을 한다던가 또 이마 거상술을 한다던가 하게 되겠고 또 볼이 처지면 뭐 이렇게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듯이 이렇게 중안부 노화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써는 오른쪽 여성의 얼굴 비율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코끝 올리기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서 줄여주고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축소 리프팅을 해서 올려줌으로써 노화된 중안부 비율을 젊은 중안부 짧은 중안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안부 축소 수술을 전문으로 하다가 보니까 중안부 짧아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중안부가 너무 길어서요. 중안부는 성형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던데요. 주주하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골질의 중안부 부분은 이 뼈를 잘라서 중안부의 수직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 그러니까 르포드2 수술이라고 해서 양악수술보다 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육질의 중안부 그러니까 코의 길이라든가 인중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육질의 중안부 축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눈과 입 사이에 그 중안부가 크거나 또 넓거나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서 중간 얼굴이 좀 중간 얼굴의 골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앞볼이 밋밋하다 그래서 앞볼 필러를 막는다든가 또 귀족이 이렇게 꺼졌다 그래서 귀족을 이렇게 넣는 거 그러니까 중간 얼굴의 골격이 클 경우에 거기다가 뭔가 필러라든가 보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면은 여기가 더 커지게 되고 더 길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수술을 할 때는 심사숙고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부의 골격이 길다 하더라도 중안부의 육질을 줄어서 중안부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형 전후 사진 우리가 뭐 성형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